저 좀 도와주세요 왜? 밥먹잖아 더 멀래? 요리사가 뭐 요리해봤자고 니가 요리해라 배고픔 슬픔 피곤함 밥이라도 먹을거야 밥이라도 먹을거야 이거 만들어야하는데 이것도 다 교환해서 줬는데 으악 으악 다시 해야겠는데 얘들아 으흐흫 너무 많은걸 내가 희생한거 같은데 어떡하지 아아 문 밖에 누가 왔어 필요없는데 잘껀데 아 이거 어떡하냐 저것도 없는데 쇳톤 만들 재료도 없는데 쇳톤 만들 재료도 없고 학교 가봤자 지금 답이 안나오고 둘 다 주위야 주위 가면 삿댄다는 각이죠 호텔 가자 가자 호텔 호텔 가 지금은 호텔 지금은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돼 지금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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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안 보고. 뭐 많은데 애들. 자동이 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챙기자. 총 들고 있는데 얘? 걸리면 삽댈 각인데? 총 들고 있어. 총 들고 있어. 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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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은 가면 안 될 것 같아. 사떼 것 같아. 총. 저쪽으로 가면 또 옛 총마리 죽음. 이제 또. 옛 총마리 죽음은 진짜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만 하면 이제 사땐다고. 게임 터진다고. 저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. 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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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자한테는 걸리면 총 맞겠지 아잇 깽 나가자 자동 뛰는 소리 났을건데 어 맞네 그냥 총맞아 뒤지는 각이네 올라갔으면 사빌 뻔했네 야 올라갔으면 총맞아 뒤질 각이였다 문 문 문 업그레이드 할수있냐 뭐 뭐 좀 챙겨오긴 챙겨왔었는데 못하네 아 전자제품 쪼끔 나무 쪼끔만 더 있으면 되네 오케이 너 뭐하는데 배고프고 피곤해 큰일나 이 새끼 만들고 자 그냥 쇠톱 어 만들수있다 쇠톱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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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참치캔님 개꿀 똑똑 참치캔님 이제 학교 가면 되겠는데 셋톱, 셋톱 있으니까. 만들 수 있는데? 개꿀. 밥 먹고 쉬어. 아 경상. 붕자 하나 더 쓸래 너 그냥. 계속 경상해. 하나 감고 쉬어. 자. 매일매일 나빠진다고. 그렇지 않아. 밥 먹고 자면 괜찮아질 거야. 밥 먹고 자. 밥도 없네 이제. 사대다. 자. 얘들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어야 돼.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굴 spect飛 분. 일곱. Home Depot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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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로 너는 경계수공 얘 피곤하다고 뭐하노? 아까 학교 이래가지고 가 가 가 가 얘들 그냥 인생 루즈 루즈는 무시해도 돼 그냥 가도 돼 다 띠댕기도 돼 띠댕기도 얘들 아무 말 안하더라고 띠댕 에헥 소름 야 해 해 어쩌셨다 아 사브로 아까 안팠어 이거? 나 아까 팠는 줄 알았는데 유캔 리드 타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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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